안녕하세요. 중학교 1학년 자자님들. 중학교 1학년 1학기. 6강 2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강은 유리수의 곱셈과 나눗셈이죠. 1부에서 유리수의 곱셈 강의를 했습니다. 이제 곱셈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요. 이제 세 가지 법칙을 가르칠 겁니다. 세 가지 법칙 뭐냐면, 곱셈의 교환 법칙, 변화 법칙, 동배법칙입니다. 이제 교환과 변화 법칙 강의 앞서가지고 곱셈의 교환 법칙, 변화 법칙, 동배법칙이 있는데, 이 덧셈에서도 이제 교환과 변화는 있었습니다. 일단 이제 두수의 이제 그렇게 했을 때, 두수의 위치를 바꾸어도, 두수의 순서를 바꾸어도, 두수의 자리를 바꾸어도, 그 계산 결과가 똑같다는 게 이제 교환 법칙이었고요. 변화 법칙은 뭐였냐면, 이런 이제 상태에서, 앞에 두수를 먼저 계산한 다음 더하나, 뒤에 두수를 먼저 계산한 다음 더하나, 그 계산 결과가 똑같은 것을 이제 변화 법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곱셈의 교환 법칙도 내용은 똑같습니다. a 곱하기 b와 b 곱하기 b가 계산 결과가 똑같다는 것이 곱셈의 교환 법칙입니다. 숫자를 한다면, 2 곱하기 3, 3 곱하기 2, 이렇게 되겠죠. 변화 법칙도 이제 뭐냐 하면요. a 곱하기 b 곱하기 c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있을 때, 앞에 두수를 먼저 하거나, 뒤에 두수를 먼저 하거나, 똑같다 이겁니다. 숫자를 얘기한다면, 2 곱하기 3 곱하기 5에서, 야위를 먼저 하거나, 뒤에 이제 야위를 먼저 하거나, 어떻게 해도 결과는 똑같다 이겁니다. 왜 이렇게 지금 더셈과 곱셈을 같이 적어줬냐 하면요. 이제 곱셈에서는 이제 더셈에서 없었던 분배 법칙이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2 곱하기 이렇게 갈로 쳐놓고 3 플러스 7이라고 했다고 치면요. 물론 좀 계산하면 2 곱하기 갈로 먼저 계산하는 겁니까? 2 곱하기 10에서 20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분배 법칙, 이렇게 나누어서 곱해주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나누어서, 무슨 얘기냐면, 2 곱하기 3 해주고요, 더하기 2 곱하기 7, 이렇게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6 더하기 14에서, 이게 바로 분배 법칙입니다. 조금 부연 설명을 하면요, 발로 밖에 있던 곱하기가요, 발로 안으로 들어왔고요, 발로 안에 있던 더하기가요, 발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신 분, 분배 법칙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적어줬어도요, 여러분들이 2 곱하기 2 곱하기가 똑같이 있잖아요. 이렇게 묶어진다고 생각하고요, 3 더하기 7, 3하고 더하기 7,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분배 법칙을 선생님이 이렇게 숫자로만 얘기해버리면, 벌써 놓지 못하니까요, 문자로 잠깐 이제 정리해드리면, 이제 곱셈의 분배 법칙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주시면 좋냐면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a 곱하기 b 플러스 b라는 게 있을 때, a 곱하기 b 이렇게 해줄 거야, 이렇게 일단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돼있어서요, 이런 식으로, 뒤에 돼있어서, 이렇게 곱해주는 건 똑같습니다. a 곱하기 b 더하기 a 곱하기 씁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아직 여러분들이, 중앙비만은 잘 배우지 않았지만, a 곱하기 b를 10줄이라서 ab, a 곱하기에 줄을 써서 ac, 이렇게 중앙비때 적어줍니다. 뒤에 가면, 다시 자세히 배울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분배 법칙에 조금 초점을 맞춰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이 분배 법칙을 배우면, 계산이 조금 더 쉽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3.14 곱하기 6, 60, 3.14 곱하기 40, 이렇게 딱 치면, 3.14 곱하기 60, 3.14 곱하기 40, 이렇게 따로따로 계산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분배 법칙을 알고 있다면, 3.14, 3.14, 이렇게 똑같이 있는 거니까, 곱하기 이렇게 이제, 바꿔주시고요. 곱하기 그대로 있죠. 이렇게 있죠. 나머지 60과 40을 보시고요. 더해주는 형태죠. 60과 40, 40 하신다면, 3.14 곱하기 100, 이렇게 해서 314, 그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뭐, 그리고요. 한 두 개 정도만 더 해보면, 두 개 정도만 더 해보면, 제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연습시킬 건데, 지쳐야 되니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요런 거 계산할 때요. 어차피 2 곱하기 28에서 56 바로 나오죠. 그런데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계산하면요. 2 곱하기 32죠. 이렇게 곱해 줍니다. 이렇게 곱해 준 거죠. 그리고 플러스, 2 곱하기 마이너스입니다. 그렇게 분배 법칙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그걸 어떻게 보시는 게 편하자면요. 어렵다면 요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플러스는 1든 1든 1든, 이제 괜찮은 겁니까. 연산 두 개가 있을 때, 플러스는 앞에 적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죠. 앞에서 배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런 거 자체를, 너무 이제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일입니다. 2 곱하기 30, 2 곱하기 마이너스 이렇게 한 겁니다. 이런 연습을 요렇게 계산하시다 보면 실력이 있습니다. 어떤 학생은요. 요게 싫어서, 뭐, 티드 플러스가 있어도 상관없는 건데, 누구를 요렇게 보는 학생도 있습니다. 상관없는 겁니다.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2 곱하기 30, 요렇게 보시는 거고요.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해주면, 2 곱하기 2 곱하기, 요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분배 법칙을 해서 보셔도, 이제 어떻게든, 상관없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분배 법칙을 연습해달라는 일입니다. 하나만 더 풀어드리면요, 계속 들어서 분배 법칙을 알고 있다면, 어려워보는 문제도 좀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들한테 A 플러스 B이 6이랍니다. 그런데, A 플러스 B를, 문자 여러분, 하나 여러분, B 플러스 C를 6이라고 하겠습니다. 선생님, 뭐했으면 뭐하고 있는 거에요?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야이가 만약 60이랍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A가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 분배 법칙을 아는 학생들만, 이게 A 곱하기 이렇게 묶을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갈 수 있겠죠. A하고 A는 똑같은 거니까. 나중에 이렇게 부산을 하면, 인수 분해를 할 때 좀 더 자세히 들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겠죠. A가 60이겠죠. 그런데 A가 6이라고 했으니까, A는 뭐가 되겠습니까? 10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이제 교환 법칙과 복칙, 분배 법칙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당일 들과 고생이 많으셨고요. 3부에서는 나눗셈 방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일 들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